we got the first wins 네! 걸즈데이 여러분! Something! Wing Mother! 기대까지 전부 모두 만나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무대에서 빨리 만나기를キ待 합니다 네 ^^ 네, 정말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겠죠 산이신 거입니다 이같습니까? 내생녀 소진씨, 걸크러쉬 있는 여성미 넘치는 해리씨, 그리고 살인미소의 미나씨, 완벽한 몸매의 유라씨 이 모든 분들의 완전체를 기대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많이 계실텐데요 산희씨의 인생은 어느 분에 가장 가깝나요? 아까 썸띵 무대를 열심히 보고 계신 제보가 들어왔는데 예... 본격적인 드디어! 남친이건 여친이건 함께 떠날 수 있는 한사람만 있어도 정말 행복하겠죠? 이제 곧 휴가 떠나실 분들이 계시죠? 한번 손 들어볼까요? 곧 휴가 떠나시는 분들 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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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좋은다 제가 여러분께 휴가비를 너 아까 도와줬잖아 왜그래 제가 여러분께 휴가비를 들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비호감으로 전락하나요 에너지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열정 에너지 오늘 많이 받아가시고 오늘만큼 뜨거운 휴가 모두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미션 기억하시죠 네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해시태그 다같이 리부콘 홀리 해시태그 지갑없는생활 해시태그 리부콘서트와 함께 개선 넘치는 공연가람 인증샷을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셨나요 네 그럼 참여해주신 분들 리부에서 드리는 다양한 선물들이 많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우리 리부가족들의 개선 넘치는 인증샷 한번 말해볼까요 좋아요 와우 와우 오우 친구분들끼리 놀러 오셨나봐요 예 도연씨 먼저 한번 읽어봐주세요 네 3년째 케이블 2분 콘서트 오늘은 도레비타 라신 다 모임 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세요 어 여기 아우 저기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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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분 만나볼까요 다음 사진 와우 예쁘시네요 완전 클로즈업이야 이재용씨 은행은 역시 국민은행 라인업도 세상 최고 아이콘 걸스데이 아이콘용씨 에이콘용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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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어디 계세요 어디 아우 아우 바로 앞에 아우 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아가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름은 없어서 조금 약한 선물이에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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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사진 하나 한번 더 볼까요 네 하나 보여주세요 오우 오우 저 어플 저도 좋아하는데요 수현오님 우와 어떻게 읽어야 돼? 콘서트 와동용 약간 애교 cult 와동용 어리겟대용 손 돌려주세요 어리겟대용 어디어디? 뒤에 소리! 어디? 아 저기! 저기 저기! 네 저희 이름도 써주셔서 킹왕정 선불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,000명 정도, 약 1,000명 정도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다고 와, 그 소위게? 올해도 정말 재밌는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인스타그램 인증샷에 소개되신 분들은 공연이 다 끝나고 종합안내소에서 꼭 선물 꼭 받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연도 보고 선물도 받고 여러분들에게 두 배의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저까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, 행복하네요 KB, 국민은행, 리브와 함께하는 날은 뭔가 특별해야죠 자, 오늘 이 특별한 날 특별한 무대를 선물할 분들이 뒤에 특별히 숨어 계십니다 네, 떠나고 싶은 휴가 설렘 저격하는 매력 남들입니다 아주 빨리 만나보고 싶어 죽겠다 하시는 분들을 네, 같이 불러볼까요? 하나, 둘, 셋 아이템! 아이템! 吉иж쇼! 아이템! 된다! 대 officially 선물하십시오!